안녕하세요. WW 채널입니다. 반갑습니다. 현장 중국어 강의입니다. 자 문장을 보시고 6.6시 넘었다 두어 원래 많다는 뜻이잖아요 두어 여기서 시간이 뭐 뭐 많다 하면 6대는 몇 시 할 때 이 뎀이잖아요 그래서 6시 넘었어 6시 넘었어 러는 어기조사에요 6시 넘었어요 니 이정 샤판라바 이정 부삽니다 당신은 이미 퇴근하셨죠 샤판라바 이런 표현 샤판라바 퇴근하셨죠 저 물어보는 거죠 예 자 문장을 뜯어봐야 돼요 자 여기서 그냥 나 지금 자가 두 번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 이 문장을 뭐 잘못 썼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시엔 자에는 한 단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뭐가 자에요 나 지금 자 어디 어디에서 니 맘꽁스 맘코 니 맘꽁스 너의 회사 있고 습관적으로요 한국말로는 너의 회사 이렇지만 중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당신들의 회사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엔 자에 자에니만 궁스 맘코 궁스 맘코 궁스 맘코 회사 입구에요 입구 맘코 맘코 만 문이잖아요 코 입구입니다 어디 어디서 기다리다 나는 지금 당신들 회사 입구에서 뭐에요 떵니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과일 라이바 빨리 와요 간단한 것 같으면서 이 정도면 중국 중국이라고 보셔야 돼요 중국 초급은 아닙니다 중국 중국어입니다 류댄 도라 니 이징샤 빨라바 네 워싱자 자에니만 궁스 맘코 던니 과일 라이바 자 이런 표현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류댄 도라 여섯시 넘었어 여섯시 넘었어 여섯시 넘었어 니 이징샤 빨라바 너 이미 벌써 자 너 이징 이징 이미 퇴근을 했지 했죠 니 이징샤 빨라바 뭐 뭐 러바 할 때 예 예 예측하는 거에요 예측하는 거 물어볼 때 칠 러바 먹었죠 예 쩔 러바 떠났죠 이렇게 러 이미 이 동작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샤 빨라바 내가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거에요 너 벌써 퇴근을 했지 이거야 너 벌써 퇴근했지 이거야 니 이징샤 빨라바 나 지금 너희 회사 입구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자 문장을 이렇게 보면 한국어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 있습니다 근데 중국어는 어때요? 띄어쓰기 없어요 음 워 샤 자이 자이 니 마 궁스만 거다니 문장이 약간 길어지면 특히 초보자들 같은 경우 굉장히 당황합니다 어떻게 읽겠냐 그쵸 한숨을 쫙 이렇게 읽어야 된대요 그쵸 워 샤 자이 자이 니 마 궁스만 거다니 빨리 읽을 때는 이렇게 읽지만 또 말을 빨리 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사실 본인이 알아야 될 것은 어디에서 내가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 워 샤 자이 워 샤 자이 여기 원래 어때요? 한 번 숨을 쉬죠 워 샤 자이 니 마 궁스만 거 여기까지 연결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덕니 이렇게요 자 보세요 워 샤 자이 니 마 궁스만 거다니 자 이게 정확합니다 말할 때도 마찬가지요 워 샤 자이 자이 니 마 궁스만 거다니 중국어는 좀 빨리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중국어 시작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자 읽을 때 띄어쓰기 없지만 뜻대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읽는다는 거 워 샤 자이 자이 니 마 궁스만 거다니 이렇게요 다 같이 한 번 따라해 봅니다 류 뎐 도라 류 뎐 도라 니 이징 샤 빨라 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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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샤 자이 니 마 궁스만 거다니 과일 라이바 자 문장은 길지 않지만 아주 신령적이고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보세요